투데이 괜찮은데 너 왜 자꾸 이럴까 아 가만히 있어봐 자꾸 왔는데 언니가 내수고 작작 썩였어야지 너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그건 남자도 많았어? 아까 누구 찾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? 같은 평끼리는 딱 보면 알 수 있거든 내 목이 벌써 취해 보이는데 아이스다 갑시다 폭넓은 이해심 이 후배한테 발휘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넌 사이즈가 너무 작아 풍업! 둘이! 아 못 보내고 나야 못 보기 누가 못 봐